오늘은 정말 보고 있으면 놀랍다는 감정이 피어나는 내로남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효리라는 가수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녀는 과거부터 방송에 출연하여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섹시했다 특히나 다 벗고 있을 때 섹시하다. 시청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라는 발언을 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몸매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줬으며 난 가슴이 가장 섹시하며 어렸을 때부터 발룩이 남달랐다 이게 장점이 될 줄 몰랐다. 라는 식으로 아주 대놓고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필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녀에게 언제나 따라다니던 꼬리표는 선정성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샴푸 광고를 찍으며 만져볼래? 라는 말을 했다고 뉴스 기사가 나오거나 아예 대놓고 연예인과 가슴을 대결했다는 성적 농담도 던지며 거침없는 언사를 보여줬죠. 2006년도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노래에 관심 없는 여가수 의상 논쟁은 독이다. 이효리 백지영 아유미 하리수미나 이지혜 등 숱한 여가수들이 컴백 때마다 노출을 하곤 했다. 주객이 전도되어 노래가 아닌 섹시 컨셉에만 치중한 모습은 그 가수에게 부정적일 게 분명하다. 라는 식으로 수많은 비판이 이효리에게 쏟아졌고 요즘 여가수들 노래실력은 둘째치고 치은이은 같다라는 댓글이 비추 하나 없이 깔끔하게 베풀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효리와 서인영 누가 더 벗고 나오나 경쟁하는지 방송이 과감해져서 어이없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려나 세상 참 벗어야 사는 것도 아니고 라는 수많은 질타들이 보이십니까. 이효리는 과거부터 노출에 대해서 언제나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소신껏 노출에 대한 언급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006년도에 이미 이효리 노출 짜증난다는 글이 넘쳐났지만 그녀는 2013년도에 다 벗고 있을 때 섹시하다. 라면서 여성에게 노출은 하나의 무기라는 걸 언제나 어필했죠. 하지만 2024년 현시점 이효리씨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제니와 뉴진스 같은 후배들이 노출 이상을 안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니 뉴진스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안 입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 이효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본인의 입으로 벗을 때 가장 예쁘다 가슴이 매력 포인트다라고 말하며 색서필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여자가 이제 와서 후배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참고로 저 발언을 했던 방송에서 동일한 날의 이효리씨는 엄정화 언니가 방송에 팬티만 입고 나와줘서 고마웠다. 그때 언니가 팬티만 입고 나왔었는데 그 뒤로 후배들이 줄줄이 입었고 저도 많이 입었다. 제일 처음 하는 건 욕을 많이 먹으니까 누가 먼저 하나 받다가 두 번째쯤 하는 게 욕을 덜 먹는다. 그때 언니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셔야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69년생 언니에게는 노출을 더 해달라 말하고 동시에 어린 아이돌들에게는 노출하지 말라는 모순적인 말을 했죠. 도대체 어떤 의미로 저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성은 어째서 노출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여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조건 몸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슴이 작은 여자였다면 이 정도로 유명해지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저만의 장점으로 어그로 끌 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노출로 어그로를 끌며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노출을 한다 했을 때 단 한 번도 말려본 적 없고 말릴 생각도 없습니다. 노출로 떴으면서 이제 와서 노출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저 모습이 참 모순적이네요. 전효성도 섹시 콘셉트를 좋아하고 섹시하다는 건 여자만의 권리라는 말을 했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와서 탈코르셋을 언급하고 노출하는 게 싫었다고 말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변한다 하지만 그녀들은 노출과 섹시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걸 부정해버린다면 그때 그녀를 좋아해줬던 팬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앞과 뒤가 너무 다르게 말하는 한국 여성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효리와 전효성은 자신이 뭘로 떴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안 벗었다면 과연 될 수 있었을지 찬찬히 자신을 돌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사다리 걷어차기. 오늘의 한 줄 that comes into the special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